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굴빨시 활성화에 대해서 하면 나가요 끝날 때까지 끝났 게 아닌데 삐익 됐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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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자책꼴이야 자책꼴 자책꼴 맞어? 자책꼴이잖아 개 개 진짜 하하하하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이제는 우습기 싹 빼고 갑니다 덤비지 마세요 야 적당히 못해야 해야지 인정하겠는데 이제는 근데 저 이제 우습기 싹 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족밥형 자 원래 이 매치는 예정이 없었던 매치입니다 네 근데 주헌이 형이 이제 붙어 어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발롱 대 비발롱을 하기로 했는데 주헌이 형이 비발롱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이제 발롱도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스쿼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비발롱도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비수 포지션을 짜기가 좀 괜찮았어요 비교죠 네 왜냐면은 어차피 발롱도르 급인데 발롱도르를 타지 못한 수비수들은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발롱도르를 탄 수비수는 별로 없어요 음 이제 옛날로 돌아갔을 땐 꽤 많은데 그래서 지금 폴백지는 보시면 메시가 왼쪽 폴백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 폴백은 레드베드가 들어가 있고요 중앙은 베켄바워 칼라바르 이 두 명의 발롱도르 수상자로 저건 너무 이상한데? 근데 저렇게 안 쓰면 쓸 그게 없어요 공격수를 어차피 써야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스피드가 있고 뭔가 킥이 정확한 메시를 쓰는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롱도르 팀의 최전반 굉장히 좋습니다 3R 호날두 호돈 그리고 호나우지녀 근데 뭐 비발롱도 만만치 않은게 앙리,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베르칸프거든요 이 포메이션은 각각 제가 433으로 배정을 하되 약간 선수의 특성에 맞게 비발롱 보시면 미드필더가 다 좀 깨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발롱도르라는거에 대해선 불만 없나요? 전혀 불만 없죠 저는 2인자, 3인자, 4인자 저는 1인자가 되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인자가 되고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으나 지금 거기서도 종이님이 빌려서 2인자거든요 그래서 2인자에 익숙합니다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그리고 2인자도 아닙니다 1.5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1인자 이XXXXXXXX X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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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komma. 베르칸프가 엄청 밑에까지 내려오네 메시가 이거 풀백이야 출발이 좋습니다 오 카푸 이게 뭔가 멤버 밸런스 자체는 비발롱이 조금 더 안정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죠 베르칸프 야 크로스가 날카로워 메시 풀백 오 밸런스 좋아요 지금 소변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 막았다 겨울 야 아 충분히 좋죠 카푸 카푸 나 지금 개밀리고 있어 쥐쥐쥐쥐 위닝 대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주헌이 형이 항상 출발을 좋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좀 안좋았었거든요 제 솜소리도 시작됐네 오 좋아요 그렇지 야 백헨버그 진짜 좋네 오 좋네 조각되네 ax 손BERG 나가 ohne 손ber 때문에 또 멘트 흠들렸어 잠깐 백헨버거 조각래서라 지단과 베르칸핑이 Datab quiz 오오드 음 업사이드 아 안 업사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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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 피었구요? 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 X끼야 이게 뭐야 레드베드가 확실히 전진성이 좋네요 비발롱의 대표주자 슈마이켈 일어나! 클레멘타 있냐? 나가! 왜 또 와서도 X끼야 Peri T C 빼리 커 说 Ben 이 패스 어땠나요? 저는 좀 멋있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대절을 못했는데 이 형 다 이제 나와주네 power 와 진짜 지를뻔했습니다 와 진짜 지를뻔했습니다 자 측면에서 불을 연결했죠 뛰어들어가면 회도에 들어가는 모습 와 근데 이거 패치야 인정합니다 와 이거 진짜 와 패스 난리났네 아 그거 아니야 미친 아 이거 발밑에 어 조각래 이니스타 이니스타 나 이거 개 털린다 여기서 지금 이거 오 레빌레빙? 오 팬 친구 측면에서 조지는게 계속 통하는데 와 땅콩glass 까지 오 와 이거 줘 와 이게 원래 제일 실력입니다 와 와 저거 스테판 커리 세레머니 아닌가요 리턴 주고 바로 올리는 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아우 저 카푼 안잡고 바로 야예 칸나바로네 아아 리플레이 저장하나요? 저장까지에요? 저장을 해 오 또 역습 가나요 역습 가나요? 어 안돼 어? 오브 아니야? 레빌레비 야 오늘 한방에 넘어가는 킬패스 퀄리티 아 너무 좋죠 역시 배털린다 설마 직접 차나요? 아니요 오 좋아 오 자책골 뭔거죠 자책골이 아니고 아아 와 정말 기네요 와 아 너무 와 주헌이형 다시 봤습니다 아 제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와 슈팅 4개인데 유슈팅 4개야 아 너무 너무 이거 너무 말렸어 발롱드러에 으핳핳 caused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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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백현바워가 좋긴 좋은데 오! 또 끊겼죠? 벨기 앙리 아! 왜 저를 뒤로 줬지? 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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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다시 해볼까요? 이거 와! 이거를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오래의 골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 좋아한다 하하하하 오! 공을 내주 생각이 지금 주원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뺏겨! 악리? 오! 오! 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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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치 않죠? 오! 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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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유? 진유? 하하하하 하하하하 깜빵같다 하셔서 컨텐츠를 안 올라왔어요 하하하하 깜빵도린데 길이 안보여 파울! 왜 계속 파울을 해? 오! 빠르게 가나요? 빠르게 가나요? 오! 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약 한 6분정도 남았어요 한골은 많이 해야돼 여기서 한골 라야 따라갈게 있거든요 오! 됐다 날두! 날두! 날강두! 오! 피키! 피키! 아 이건 너무 대놓고 걸었네 오! 이게 바로 승자의 여유인가요? 예비 승자의 여유 아 근데 나 이거 못 넣을 것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렌카 카렌카 오! 메시? 메시야? 오! 나 너무 약하게 쐈어! 오!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가운데는 심리전을 거는데 되나요 그게? 트로피를 획득했구요 오! 아 유민이 형 하하하하 오! 레버노브스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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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cat 어쒀 오! 오! о! meio 네gens! 오! 야신이 3번 무너집니다 아 학생kie Jack 오! 오! 폭락 아 Key 오! 오! 나가 그렇게 Waiting 오! 이 정도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곧돌을 깨니 2인자가 괜히 2인자들이 아닙니다 1인자에 가까운 2인자들이 아니면 1인자를 뛰어넘는 선수들이 몇몇 선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형도 맨날 바꿔서 한번 시켰잖아 아까 내 모습 보는 거 아닌가 바꿔서 한번 해보자 역시 추해 아니 지금까지 경기력을 보면 이제까지 주원영이 봐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경기력이었어요 방송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슈팅 10개 유 슈팅 10개 여기서도 주원영이 이기면 제가 흰색이죠 그럼 이제 할말이 없는거죠 이번에는 비발롱이 종윤영이고 발롱도르 탄팀이 주원영입니다 바로 넣었어야 되는데 정말 아깝다 레비 레비 때문이없네 하지만 어느 방지와icamente 어느 나라가 끝난 타기만 멀리 어 베리캄포! 없앤가봐 일단 초반 분위기는 벙결맨이 더 좋습니다 아 그 처음에 딱 X 골랐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깝다 어! 뭐야! 어? 이거 막아야죠? 아 바로 때렸으면 이것도 조광래 다 개사래요 대광래 오오오!!! 좋네 예 좋아 ㅋㅋㅋㅋ 아닙니다 이게 좋네 비발농이 좋아요 이거 홈앤어웨이처랑 허드실 pross 어! 좋아요 어이고 어 X점X팔린다 안돼!! F.Oじ. ASThe 됩입 saving 오 mentioned that 오오 preserved 가훈대 잘라먹네 오 완전 골 often energy 공격수도 더 많아요 오 equals 노인공격 오 완전 틀렸죠 어? 비정? 레비? 레반도프스키? 2골! 2골 남았습니다. 2골 남았어요. 정판이랑 마찬가지로 레반도프스키 2골 근데 시체생은 정일백은 좀 호박이네. 여기서 주헌이 형이 1골정단을 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차단을 엄청 잘하네. 나가라 나가라! 안질립니다. 이거 왜이래? 이거 이상해. 안돼! 왜? 왜? PK? PK다! PK? 아 뭐야. 아 어디 역습관으로 어디면 해줘야지. 심팔새끼야. 어 주머니 슬슬. 광활하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 안전되었죠? 첫 개 ft. aw~! 되나요? 앙리? 랜파드.. 오 슬픽 좋아요 악리? 중앙의 레비? 자 노발론 코너킥 따라하나요? 아 못따라했죠 왜 느려져? 야야야야야야야 멈춰가 레드베드같은 선수들은 좀 팔팔하지 않을까 실제 나이야 이게? 그렇게 설마 실제 나이면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기 오 됐어요 레버덮스키 레비? 때려 세게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야 야신 지렸다 아 뺏겼어 미친 뺏겨봐 이번 이번 경기 히어로는 백헨바워입니다 백헨바워는 이렇게 쓰는거에요 네 비관론 좋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갈롬도 전술이 이상하지 엉망이야 엉망 엉망이야 엉망 이게 앞으로 가도 뭐가 없고 약간 가운데 휴전선이 있는다니까 분리가 되있어요 팀이 비발롱들은 니가 짰나요? 비발롱발롱 둘 다 제가 짰죠 어쨌든 원정 4득점에 의해서 비발롱이고 발롱이 그동안 위닝에 대한 명예회복을 좀 하는 시간이 된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앞에 첫번째 경기만 놓고 보면은 주헌이형 클래스가 지금까지의 추면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첫경기 리스펙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똘똘음이 아닌거 같은데 감탄했어요 패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